청와대에 이어서 대통령 집무실 앞에 있는 용산공원 미공개부지도 다음주 임시개방됩니다. 대통령 집무실 앞마당까지 가볼 수 있다는데요.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이민준 기자가 소개합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미군기지를 시민공원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반환 시기는 한 6월쯤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즉시 시민공원으로 전부 개방을 하고. 다음주 미공개부지가 일부 모습을 드러냅니다. 용산공원의 일부를 오는 25일부터 13일 동안 일반 시민에게 한시 개방합니다. 이곳 출입문을 통해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건물 근처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임시 개방하는 장소는 크게 3곳.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미군 장군 숙소를 시작으로 대통령 집무실 남측 공관과 국립중앙박물관 북측의 스포츠필드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. 임시 개방은 2시간 간격으로 하루 5회 진행되는데 회당 500명씩 선착순 신청을 받습니다. 사전 예약은 내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에서 할 수 있습니다.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터에 토양 지하수가 오염됐다는 우려에 대해선 대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정부는 시범 개방에서 의견을 수렴해 9월 개방 계획에 반영할 방침입니다.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.